성철수님 놀라운 영적 깨달음 사탄은 거룩한 부처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출처 조선일보 경향신문 대한불교조계종 종종사서실 이성철종종 불탄일보보 사탄은 본래 거룩한 부처 이성철종종 사탄과 부처의 본모습은 같은 것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사탄은 과연 누구인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다. 사탄에 대해 자세한 것은 후반부에 설명하겠습니다. 불교 탄생의 일화를 보면 일곱머리 뱀이 석가모니의 온몸을 일곱번 감고 뱃머리로 태양과 비를 피할 수 있게 보호해줘 석가모니가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줬다는 게 불교의 시작인데요. 놀랍게도 성경의 유한계시록에서도 이 일곱머리 뱀이 등장합니다. 이것의 정체를 유한계시록 13장 9절에는 큰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옛뱀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타락으로 이끌었던 사탄을 뜻합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에덴동산에 등장하여 하와이에게 적분하여 금지된 열매인 선악가를 따먹으면 선악을 구별하는 깨달음을 얻는다고 미혹하고 결국 하나님이 절대 어기지 말라 했던 죽음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데요. 인간이 특정한 지혜를 얻는데 뱀이 나타나 역량을 끼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성철 종종 4월 초팔일 법어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출처 1993년 11월 5일 조선일보 15면 동아일보 31면 경향신문 9면 중앙일보 23면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험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인 줄 알 때에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악마와 성인을 다같이 부처로 스승으로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대립과 갈등은 다 없어지고 이 세계는 본래로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일체의 불행과 불안은 본래 없으니 오로지 우리의 생각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가장 근본적인 길은 거룩한 부처인 당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처로 바라볼 때에 온 세계는 본래 부처로 충만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러운 뻘밭 속에서 아름다운 영꽃이 가득 피어 있으니 참으로 장관입니다. 아, 이 얼마나 거룩한 진리입니까? 이 진리를 두고 어디에서 따로 진리를 구하겠습니까? 이 밖에서 진리를 찾으면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부처로 바라볼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상대할 때 거기에서 지옥이 불타게 됩니다. 선악의 대립이 사라지고 선악이 융화 상통할 때에 시방세계에 가득히 피어있는 연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꽃마다 부처여 극락세계의 안임이 없으니 이는 사탄의 거룩한 본 모습을 바라볼 때입니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동산에 앉아서 무엇을 그다지도 슬퍼하는가? 벌라비 춤추니 함께같이 노래하며 춤을 추세. 이성철 종종의 열반송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읍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한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성철 종종이 석가를 보고 쓴 시 석가는 원래 큰 도족이요. 달만은 작은 도족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족이요. 도족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말리의 송장이 질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자각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녀잎에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일곱근이요. 발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쇳물을 마시고 가섭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백옥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끌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소수미요.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미요.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234567이요. 두견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억! 억하는 소리와 함께 임정하다. 위의 시는 성철의 운명전 시사전을 김당 기자가 취해온 곳이며 이 시는 추상적인 시가 아니라 성철 스님이 운명전 영계를 직접 보고 석가와 달마와 가섭과 아나는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식구로 묘사한 것이다.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는 자기가 평생 섬겼던 석가를 도덕이라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성철 종종의 유언시.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리야.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죄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성철 종종의 영적 깨달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키포인트 신학 사탄은 과연 누구인가? 사탄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천사장이 타락해 생겨났다고 한다. 즉 본래 선하게 창조된 천사들 중 일부가 교만하여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신분을 박탈당하고 마귀가 되었다. 방해자 적대자라는 뜻이며 보통 용사로 쓰일 때는 개인이나 국가의 적대자를 가르치다. 호유명사로 쓰일 때는 초자연적 존재로서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지칭한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다. 사탄은 바로 이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시험하는 자, 바할세불, 악한 자, 원수,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한 자, 이 세상의 임금, 세상신, 벨리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대적, 아바돈, 아볼루원, 온천하를 띄는 자, 큰용, 예뺌,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등으로 불린다. 악령들의 사역 열 번째,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 등 하지만 사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행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시기 위합니다. 이렇듯 사탄은 지상에서 한시적으로 활동할 뿐 세상 종말에는 그리스도에 의해 멸망당하고 결국 무적행에 갇혀 영원한 불과 유앙못에 던져오게 된다. 개혁 한글판에서는 사단으로 표기된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